뭐라고? 저는 훈련 장소 바뀐 거 연락 못 받았고요. 훈련 중에 체벌은 금지잖아요. 납득할 만한 이후부터! 그러니까. 납득할 만한 이유? 이래니까. 지각에 한 명에 네가 꽃을 무시하고 훈련버린 게 맞지니까! 납득을 보여줘. 뭐지라고, 이 새끼야! 말했죠? 한 번만 더 맹고 내 손 떼면 너무 강하나 느낀다. 영상 가둬! 마지막으로 속마!